여기 양남하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울산하고는 아주 가까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많이 왕성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본인 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다른 곡으로 해서 울산 시민과 같이 하겠습니다. 김차선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후원의 가수님, 문자 가수님 노래는 인생의 여행을 하더라도 많은 노래 부탁드립니다. 흘러가가는 구름은 바람에 쫓겨나가고 바람은 구름에 밀려 우리조차 들지 못하네 사과가 바람이 잊었나 구름에 쫓긴 바람은 어느 밤에 어느 고래에 동지를 들어가 사랑을 나누다 저 산 너머가 어딜 지라가고 가는 곳이 어딜 지라가고 사정하게 동지를 풀어볼게 앓고 철고 빛나게 살아가자고 내 수원가도 이 문자 가수님 노래입니다. 인생의 여행을 하더라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흘러가는 구름은 바람에 쫓겨나가고 바람은 구름에 빌려 길이조차 들리 못하네 다가가 우리 이전은 구름에 쫓긴 바람은 바람의 어느 고울에게 동지를 틀어봐 사랑을 나눌까 저 산 넘어가 어딜 지라도 가고 가는 곳이 어딜 지라도 눈부시게 동지를 풀어보세요 살고 살고 빈빈하게 살아가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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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